샤프스터 박문환 씨의 박문환 전문가의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돈과 정치, 경제 이야기,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구슬 형식으로 쭉 풀어주셨는데요. 시장이 좀 멈춰 있을 때는 한번 공부하시는 개념으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장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되고 오늘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보다도 큰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네요. 이 어플리케이션 주식창을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